3시간? 3시간? 어. 스케줄 많을 때 이렇게 해야 돼. 멋있다. 재밌어? 좋아하니까, 좋아하니까 괜찮아. 세상에. 왜 여기서 자요? 왜냐하면 너무 늦게 끝나면 그냥 집에 가기 애매해서 그냥 거기서 한 두 시간만?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또 해야 되니까. 아이고, 움직이겠다. 잠은 좀 모르고? 많이 쉬었어? 잠? 응. 3시간? 3시간? 회의 4개 한 다음에. 뮤직비디오도 밤 9시부터 시작하니까. 저래게 20kg 가빠야지. 끝날 때 마무리할 때쯤은 한 아침 6시? 6시? 7시쯤이야. 아이고. 6시, 7시. 너무 못 자는 거 아니야? 또 아플까 봐 그러지. 이 스케줄 많을 땐 이렇게 해야 돼. 열정이 높이네.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. 제가 지식하는acon은 잠시가서 너무 부러워. 매고만 하는 사람들이ukan 프렌치 플러이지가 집에서는 파phones good in the either? donut. 멋있다. 재밌어? 좋아하니까요. 좋아하니까 괜찮아. 괜찮아. 재밌지. 재밌지. 재밌어. 재밌어.